형 내가 싫다더니 좋은거였구나? 안기몬? 시 아 존나 귀여워 아 그리고 아프리카 애들은 저런 감성이 없잖아 아 트위치에 아이 너무 귀여워 너무너무 귀여워 어 님이 씨베님 감사합니다 1개월 구독 아 고맙습니다 저 영어 되게 모르겠는데 저건 바로 읽어지네요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어서오세요 유입 환영합니다 저희 고이고 고임 방송을 시작